잘하고 있어졌놔. 어메, 어메. 뭘 통화해, 무슨 말. 나는 왜 납치해? 납치라니. 나는 텐트예요. 아, 이거 넣으세요. 소리 하다. 이거 왜 넣으시라고, 이거. 봐봐, 다 녹화되니까. 아, 이거 넣으라고. 응, 응, 잘하고 있어졌놔. 애 듣고 주라고. 어린이 말하면. 어린이 말하는. 안 그러면 혼랍니다. 줘, 안 줘. 서라이 형이 치시고 온 채, 침대 максимум에 치고 온 채. 나의 매력과ались, 나는 왜 납치, 나는 텐트예요. nope 감금이 됩니다! 내가 폐지하고 가야 돼요. 아무라고 호랑은 가해. 저거, 가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